자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의 매수 가격 보면 3만 9천 원의 10%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 보니까 이거 저는 과거를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건설주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이 정도면 다 내려간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앞으로 반등의 여지, 속도는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건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건설인데요. 3만 9천 원의 10%입니다. 현대건설 지금 시점에서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주를 지금 사시면 90년대 투자자인 것 같아요. 90년대 전에는 건설주를 사서 수십 프로 수익이 아니라 몇 배씩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건설주를 사서 50% 먹는 것도 하늘에 별 따기 참 어렵습니다. 안 깨지면 다행이다. 즉, 시대에 뒤떨어진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즉, 그런 걸 대변하는 얘기를 해드리면 수영 못하면 물가에, 이런 행락처리라고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래야 위험, 사고 위험 없잖아요. 그런데 수영 못해도 물가에 가고 싶어요. 남들 따라서. 수영도 못하다 물에 들어가면 빠지잖아요. 그래서 건설주를 막 TV 보면서 사우디하고 중동의 네오미시티, 우크라이나 건설하면 건설주가 좋을 것 같다. 거기 가서 우리나라 땅 파고 물론 좋아요. 경쟁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는 중국이 되게 큰 성장, 중동이 새로 개발될 때도 주가가 그 다음에 안 갔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보시면 옛날에 저 위에 갖다가 300만 원대에 있었네요. 지금 3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잠깐 2018년도 북한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올라갔고 이게 돌파를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동학개미들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니까 건설주도 좋다. 이제 막 아파트가 또 높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내려가 반타는데 제가 아파트가 21년도 그랬어요. 고점대비 21년도 고점비 35% 당연히 내려가고 35% 또 35% 내려서 고점대비 21년도 고점비 전부 다 60% 내려간다. 최소한 50%도 내려간 바닥도 아니고 강남 압구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압구정은 안 빠졌잖아요. 그 끝까지 반타작돼야만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설이 지금 땅 파고 건물 짓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시대가 왔는데 생성의 AI 시대까지 왔는데 건설주를 사고 있다는 것은 그냥 10%, 5%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는 50%, 100%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단 1초도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건설에 달아갔다, 수주했다. 그래도 안 올라갑니다. 남들 아무도 관심 없는데요. 볼까요? 누가 관심 없는지. 봐봐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파란색 기간도 계속 팔고요. 개인만 최근 빠졌다 사는데요. 지금 이런 거 살 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현대건설은 내년에 예측치가, 정건사가 긍정적 예측하니까 컨센서서 보시면 매출이 1.5% 빠지는데 25년도 매출액이 1% 줄어요. 내년에 경제 성장, 2%대 경제 성장 전만 GDP보다 성장 못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보세요. 내년에 GDP에 거의 7배, 10배 성장하잖아요. 15%예요, 삼성전자조차는. 그 25년도도 11% 성장합니다. 이익은 45% 성장하잖아요. 내년에 이익이 삼성전자는 360% 성장해요. 그럼 삼성전자가 더 좋잖아, 현대건설. 그건 대형주자 한 개 선택해야 돼. 왜 현대건설 선택합니까? 삼성전자 선택해야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갈아타시기 바라겠고요. 전략매도 해서 건설주자 할 바에 건설주자 다 팔아서 삼성전자로 가시라 이렇게 강력히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금방 했던 조언을 가지고 꼭 참고하시고 관심을 갖지 마시라 건설주는. 제가 여기 좌위에서도 그랬어요. 5만회 때부터도. 그렇게 해서 전략매도 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